자, 탱구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다 됐어? 이건 정답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구석이에요, 구석이에요. 그러면 완전 내용이 달라져. 그게 헷갈려. 그냥 맥락으로만 보면 달도 숨어버린 맛. 진짜 칠흑같이 어두운 거지. 그런데 그 거리 안에 에스니카 물이야. 이국절면서도. 그럼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는 거면 구석이 자연스럽지. 그런데 만약에 구석이 가려면 클럽 안의 풍경을 묘사하다가 어? 클럽 구석에서 딱 발견한다고. 그리고 구석이면 거기 에어컨이 있어서. 야, 너무 디테일하잖아. 에어컨 바람쯤에서 많이 일이 생겨나. 시끄러워. 물어봅시다, 봉청이가. 봉청이가 있잖아. 자, 봉청이가 가요. 구석이 맞냐고 물어보면 안 돼요? 구석이 맞냐고? 자, 천하! 천하! 네 번째 줄에 구석이 들어가나요? 구석. 구석. 에어컨, 에어컨. 구석. 에어컨, 에어컨. 어느 정도인데? 구석은? 아니요, 둘이면 구석입니다. 구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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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집에서 잔다고 하고 클럽 가실 때 여자친구 만나면 이렇게 가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저렇게, 저렇게 힘났나. 저렇게, 저렇게 힘났나. 아니요! 아니요! 아닙니다. 구석, 구석. 구석이야. 아닙니다. 구석이다. 맞네? 맞춘다, 그냥. 완전 맞네. 정답 같아. 뭔가. 오케, 찾았다. 오여, 오여. 찾았어. 찾았어. 찾았다. 오여, 그치? 찾았어요? 나왔어, 나왔어. 찾았어, 나왔어, 나왔어. 찾았다. 아스날이 지금 뭔가. 아스날이 다 바꿨겠지. 지금은 컴퓨터 돌리고 있어요. 아스날. 오케이. 마이 턴. 오픈! 오픈! 자, 지금 기분 좋게 들어선 클럽은 피오랑 저랑 동일하기 때문에 뺐어요. 오히려 헷갈리니까. 그리고 구석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을 때예요. 네. 그럼 제가 전제 기준으로 그 줄들을 뺐을 때 맞는 게 이렇게 14개입니다. 네. 14개. 톡 집게 같다. 자, 넥스트. 이게 피옥 거고 숨어버린 밤. 일치하죠? 네. 거리 맞죠? 와 아니었고 아싸네캉 아니니까. 아싸네캉 아니니까. 근데 구석이 아니라고 쳤을 때. 그 속. 그 속. 에서. 춤추. 던이 아니라 는. 던이 아니라 는. 그래야 14개가 일치해서 피오랑 저랑 원샷이 나올 수 있다. 나이스. 랜 랜 랜 랜. 와 진짜 대박. 진짜. 진짜 대박. 어쨌든 좋은 상황이잖아. 좋은 상황이야. 암벅이다 암벅. 선생님들 이따 밥 먹을 수도 있대요. 과정 말고 결과만 맞는 거예요. 해받을 수 없네요.